권국대학 그룹사운드죠 억슨 에이티원 네 이 억슨 에이티원은 작년에 나왔던 억슨 에이티의 직계후배가 되겠습니다 자 좋은 노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부르실 참가곡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참가곡보다 제가 작사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우주훈 작사 그리고 최광수 작곡으로 되어있는 참가곡은 날개가 되겠습니다 날개 억슨 에이티원 날개 억슨 에이티원 날개 억슨 에이티원 날개 아이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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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